논술 자 우리 논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논술이 너무 쉽고 논술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우리가 논술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논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거예요 논술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쓴 친구들이 붙을 거야 또는 논술은 특목고생들이나 자사고생들이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오해를 한번 깨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은 글쓰기나 어떤 여러분들이 독서력인 책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논술 혹여 배경 지식을 배우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붙기는 어렵습니다 사탐 지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붙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논술이라는 것은 사탐에 배운 지식이 나오더라도 사탐이 아닌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문학이 나오거나 또는 도표가 나왔을 때 이것들이 같이 등장한 이유, 동일한 범주 속에서 재해석하고 그 동일한 범주에서 서로 다른 제시문이지만 그들의 공통으로 관점으로 흐르고 있는 구조, 핵심 내용을 찾아서 옮겨 넣는 게 바로 논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탐 지식을 암기하는 순간 그 내용으로만 접근하면 다른 제시문과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경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논술은 글쓰기 실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논술인데요? 이거는 국문과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논술은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문의 문제라는 조건에 그 논리관계를 찾아서 지문에 나온 핵심어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가 글을 잘 썼니 못 썼니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첨삭, 핵심어를 찾아냈는지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는지 그 어떻게 서로 다른 제시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관통해서 독해를 하고 정답을 찾아내는지 그 방법론을 초점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논술이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논술은 또 다른 거 우리 특목고나 자사고 중심으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는 학종에서 유리하게 돼 있지만 논술은 전혀 학교를 보지 않고 정말 논술 답으로만 봅니다 그렇다면 논술이라는 건 수능을 잘하는 친구한테 또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한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이 매력적인 건 잘 보세요 우리가 두 시간 안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논술이라는 것은 논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처럼 80분의 45문제 16페이지를 못 읽어서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어요 지문도 짧지만 여러분들 두 문제 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두 시간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이 논리가 익혀져 있으면 사실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문제의 유형이 뭐냐면 그 대학이 수리 논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논술은, 모든 대학 논술은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대학의 영어 지문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문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통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건 차이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가 오더라도 다른 제시문 한글 제시문으로 논리적으로 관통해서 해석을 하면 되고요 통계가 나오더라도 순수 통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글 제시문과 연결시켜서 같은 맥락이냐 다른 범주냐를 차이점적인 범주냐를 찾아서 해석을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매력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문과생들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2등급 2개만 맞아도 동국대, 경희대, 외대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정시에서 2등급 2개밖에 안 된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대도 가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2등급을 무려 3개까지 맞았다면 이제 모든 대학의 시험을 다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것마저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논술 제한 등급이 없는 연세대 작년에 우리 현장 강의 들었던 친구들이 현장 강의들입니다 연세대 6명을 붙었는데 그 친구들 역시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개 2등급 겨우 맞는 친구들이었고요 우리 전체로 본다면 메가 러셀에서 가장 하입반 친구들이 붙었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러면 연세대 이렇게 갈 수 있죠 한양대 갈 수 있죠 실입대 갈 수 있죠 항공대 갈 수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술 하나로 논술을 접근한, 도전하는 이유는 내가 정시나 수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봤더니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글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은 반드시 하기 바라고 만약에 내가 수시, 정시 다 안 되는데 만약에 특히 수시가 안 되는데 논술을 쓰지 않는다면 수시에서의 6장의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좋은 개를 왜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부제로 N수생하고 반생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3들은 많이 바빠서 논술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신할래? 수능할래? 바쁘죠 그러나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을 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과생들은 정말 논술의 시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반드시 내가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논술은 꼭 하십시오 왜? 내가 정시로 연대를 갈 거야? 그런데 정시로 연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내가 논술을 해놨다면 결국 내가 수능날 조금 삐까득해서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을 가더라도 논술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다시 내 꿈의 대학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3과 달리 시간 확보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논술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반수생들은 요즘 모든 대학들이 한 학기 동안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면 집에서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 사이버 강의도 듣지만 논술이라도 인강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논술 인강을 통해서라도 논술은 충분하거든요 논리적인 관계를 충분히 반복해서 익히면 되거든요 혹여 시간이 된다면 주말을 활용해서 현장 강의를 가도 되겠죠 직접 천사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반수생들은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한 학기에 독립적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과감히 논술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N생들은 당연히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여 고3들이 좀 아쉬워할까 봐 고3도 똑같죠 고3도 이제 잘하면 한 학기 동안 사이버로 강의를 할 것 같은데 학교 수업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보다 또는 내신이 조금 딜레이 되고 미뤄진다면 지금쯤 한번 논술의 기본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논술 기본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할 만하겠네 어렵지 않네 라고 느껴진다면 고3들도 바쁘겠지만 혹여 고3들 중에서 내신으로 갈 수 없는 친구들 정시가 좀 불안한 친구들은 과감히 논술로 전환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논술 전형 연대 붙는 친구들도 평균 내신 등급은 3.5등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내신 3.5등급이라면 학종이나 내신 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내신이 3.5에서 5등급이라면 논술로는 서울의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이 확보됐을 때 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논술에 한번쯤 도전해보는 거 제가 굉장히 강력히 추천한다는 거 아시고 논술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